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요리왕 할매냉면님 이벤트에 당첨된 것을 감사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요리왕 할매냉면님이 냉면을 보내주셨습니다.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냉면이 5인분 배달되었습니다. 각각의 포장으로 육수가 5개 왔습니다. 그리고 할매냉면이라는 나벨이 붙은 냉면도 5인분 왔습니다. 그리고 양념잔도 곁들여 먹을 수 있도록 배달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리왕 할매냉면을 구독하시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요리왕 할매냉면입니다. 명관이가 냉면을 만드는데 손을 보태고 있습니다. 냉면을 삶아서 찬물에 씻고 있습니다. 냉면만 삶으면 금방 냉면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마련된 육수와 양념장을 가지고 금세 냉면을 만들었습니다. 명관이가 맛있다고 먹방을 선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요리왕 할매냉면인 댁에 꼭 들려주십시오. 맛있는 냉면도 먹을 수 있고 많은 요리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습니다. física 무슨 생활일이 dings 정부의 Training 냉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 우리가 우리의 가 아니라